아공의 징득요결을 최근에 제가 좀 수정했으니까요 말씀드려볼게요 아공의 징득요결은요 선정지침이죠 선정을 들 때 선정에 들 때 어떤 식으로 선정에 들어야 아공을 인가하기에 딱 좋은가 그래서 인가한 아공의 진리는 다음에 있는 이론지침이 있죠 그 다음 실천지침 일상에서 아공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론적으로 아공은 무엇인가 아공을 인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명상해야 되는가 이게 선정지침이고 증등요결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번이요 보세요 이렇게 명상하면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기 좋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1번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를 초월하여 여기서 에고라는 것을 정의해 준 겁니다 옆으로 나와 남을 나누는 에고 나와 남을 둘러보는 게 에고라는 겁니다 그 에고를 초월하여 그러면 참나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겠죠 나와 남을 둘러보는 에고를 초월하여 참나는 현존한다 지금 참나가 현존하는지 느껴보라는 겁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는 나와 남을 구분해 가지고 이원성 속에서 시공 속에서 이원성 속에서 남을 인식하는 그 나 그 나가 에고인데 그 에고를 몰라 괜찮아 자명해 하시면서 내려놓고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에 접속해 보시라는 거죠 참나의 현존에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참나는 지금 이 순간이 현존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린다 이게 통의식이에요 이제 그럼 생각이 멈췄죠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명해 하면서 참념을 멈추고 참나의 현존에 몰입하는 중에 에고를 초월했으니까 판단을 멈추고 참나 자리에 딱 접속하는 상태에서 다시 그 에고의 작용을 알아차리면 어때요 지금 이 순간이 현존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게요 이때 현존은 참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에고의 현존입니다 에고는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죠 지금 이 순간 생각감정 오감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도 그려 놨어요 여기 이 현상계가 확 쪼그라든다는 걸 그렸습니다 수축한다고 자 지금 내가 눈뜨고 세계를 보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감정 오감이 내가 경험하는 전부인데 생각감정 오감이 방대하죠 이 방 저 창 밖에 저기 지금 북한산이 보이는데 북한산 산 뭐 우주 밤하늘의 별을 보면 온 우주까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죠 이게 확장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상한다고요 눈 감고 모른다 괜찮다 자명해 하다 보면요 생각감정 오감이 확 쪼그라들죠 지금 느껴지는 감각도 몇 개 안 되죠 눈 감고 명상하면 일단 눈 앞에 막았죠 그리고 혼자 있으면 소리 안 들리죠 최소한의 촉감이나 최소한의 미각 이런 것도 잘 안 느껴지죠 최소한의 촉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만 알아차린다면 촉감이죠 정도죠 이 정도로 확 쪼그라들어서 그것도 과거 우리 명상에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자명하려면 과거 이미 간 과거 몰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몰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죠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려지는 마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이제 시야가 좁죠 확 쪼그라들어 있죠 그것만 알아차리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느낌으로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직관으로만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걸 통으로 라고 써 놓은 거예요 통으로 알아차리라고요 나누지 말고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알아차려 보라고요 분별하지 말라는 건 언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호흡을 알아차린다면요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죠 호흡 들어갑니다 나갑니다 이거 다 관념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사라져요 들어오고 나갑니다 라는 거는 과거와 미래를 엮어야만 이 관념이 형성됩니다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들어올 때 나간 것까지 가정해야 되니까 과거 이미 들어가 버린 과거 붙잡고 나갈 거 붙잡고 해야 이 말이 말이 되고 이게 관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들이쉬는 숨의 느낌 이건 나가는 숨의 그 느낌에만 집중하면 관념이 날아갑니다 생각이 날아가고 언어가 날아가니까 뭐만 보여요 통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지금 이 순간 찰나적인 느낌만 알아차려지겠죠 그것만 알아차이시라는데 그러면 쪼그라드니까 우리가 이제 내 우주가 뭐로 이루어졌는지도 인과하기가 쉬워요 지금 내 우주에 생각감정호감 말고 없어요 지금 우주도 안 보이고 우리 집도 안 보이고 내 몸중이도 안 보여요 지금 일어나는 최소한의 감각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생각감정호감 미묘한 생각 미묘한 감정도 이제 감정도 많이 진정되어 있죠 몰입해서 보면 감정도 많이 초연해져 있고 생각도 최소한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다 나간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언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들이신다 내신다 라고 그런데 이 언어마저도 초월해 가지고 들이시고 내시는 그 느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생각도 옅어지겠죠 처음에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했더라도 들이신다 내신다 했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방편으로 생각을 썼더라도 생각도 옅어집니다 감정도 옅어집니다 그럼 뭐 최소한의 오감 작용만 보이겠죠 이때 되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관찰해 보면 결국 확 쪼그라들어 놓고 보고 확장해서 보고 하면 뭐만 보이겠어요 내 우주에는 생각감정 오감뿐이다 그 생각감정감이 확 쪼그라들어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언어를 떠나서 무상한 게 보여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관념을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 내 몸등이 그러면 그냥 관념으로 보면 내 몸등이는 안 변할 것 같단 말이에요 언어화되다 보면 개념화되면 잘 안 변할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영원하다는 아니고요 그냥 누가 우리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몸등이는 항상 고정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관념은요 언어와 하는 건데요 언어와 해버리면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요 컵 그러면 컵은 늘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내 몸등이 그러면 내 몸등이는 늘 고정돼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그러면 딱 고정돼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하지 말고 알아차려 봐야 뭐가 잘 보여요 무상고 무화가 잘 보여요 보세요 호흡만 알아차려도 뭐가 보여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어온다 나간다 이제 언어와 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몰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으로 더 몰입하겠죠 참 나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니까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지금만 더 점점 더 몰입해 들어가겠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다 보면 알아차려지는 생각감 정구감도 점점 쪼그라진다고요 참나는 아예 시공을 초월한 지금 이 순간이라면 현상계 안에 지금 이 순간인 이 생각감 정구감의 작용이 보이는데 되게 쪼그라져 보여요 찰나 찰나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 그것도 순간순간 사라져요 왜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되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 바로 과거가 돼 있죠 제 얘기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흘러가버린 제 말을 붙잡아서 관념하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는 거 놔버리고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만 집중하시면 말을 못 듣습니다 말 을 못 듣 다 똑똑 끊어질 텐데요 생각이 있어도 이게 끊어져서 보여요 감정도 끊어져서 느껴지고 오감도 끊어져서 느껴지고 이러면 뭐가 인가되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다 근데 여기서 무상고 무하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뭘 알아차려 생각감정 오감은 미치게 순간순간 생멸하는 존재다 언어를 떠나서 관찰해 봐도 생멸하더라 지금 이 순간 확 쪼그라뜨려 놓고 보니까 방만하게 키워놨더니 이 우주도 영원할 것 같고 집도 고정된 것 같고 내 몸도 고정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렸더니 찰나 찰나 생멸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상하다 무상한 거는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 통제 안 된다는 얘기는 괴롭다는 얘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니까 무상하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롭다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무아 무상고 무화가 이렇게 하나로 쫙 깨지면서 연결돼서 인가가 돼야 됩니다 방금 어떤 체험에서 그 개념을 인가했죠?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을 통으로 알아차리면서 인가했습니다 무상고 무화라는 걸 이건 종교도 없어요 부처님은 처음에 종교 사유신 게 아니에요 초종교적인 가르침을 편 거예요 어떤 종교인인 건 괴롭잖아요 괴로우세요? 고 집 괴로우세요? 원인은 탐신 때문입니다 자 이것부터 대단합니다 괴로우세요?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입니다 이러면 종교적이죠 그러면 그 종교만 믿어야 끝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도 가능해요 기독교인도 보세요 괴로우세요? 예 괴로워요 괴로우신 이유는 탐진치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 그런 것 같아요 고집, 멸 그 탐진치만 사라지면 지극히 평화로운 열반의 상태 이 열반도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다 원래 쓰던 거니까 탐진치가 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불 꺼진 상태 탐진치가 없는 진정한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종교 떠나서 얻고 싶죠 어떻게 얻나요? 팔 정도만 닦으세요 핵심이 뭐예요? 방금처럼 제가 말한 명상, 정해쌍수가 핵심입니다 팔 정도는 개정의 사막의 확장판이고요 사막의 핵심은 정해쌍수입니다 선정에 들어서 무상고 무아만 보면 됩니다 참나 상태에서 오감, 육근 작용을 통으로 알아차리면서 무상고 무아라는 현상계의 본질 육근의 본질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몰라서 탐진치가 일어난 거니까 치를 박살내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무상하다, 괴롭다, 원래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마음을 비움으로써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해쌍수 열반에 접속하는 선정과 열반을 인가하는 무상고 무아와 열반을 인가하는 지혜로 인해서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감으로써 여러분은 열반에 안주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섬에 들어가실 수 있고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됩니다 끝! 이건 종교 초월이죠 부처님께서 종교 초월할 자명감 가르침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통하는 괴로우세요?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열반에 접속하고 무상고 무아무아라는 현상계의 본질을 아세요 이게 현상계의 본질의 전부도 아니고 우주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아공의 진리가 있다면 복공, 부공의 진리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 진리만 알면 너는 괴롭지 않을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 클리닉을 여신 분이에요 종교 초월 기독교인은 고통 없나요? 힌두교인은 고통 없어요? 괴로운 모든 그럼 종교 없는 사람은 고통 없나요? 모든 인류의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종교 초월에서 그래서 마음을 모아 정신 차려서 마음 모아가지고 몰입해가지고 관찰하는 중에 뭘 관찰해요?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주제를 관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오감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 듣는 거 내가 냄새 맡는 거 내 촉감 느끼는 거 그거 관찰하다가 어? 이것들이 무상하네? 괴롭네? 내 것이 아니네라는 보편 법칙을 알아내므로써 자유를 얻는 겁니다 이 보편 법칙을 일상에 적용하면 알아한도 되고 다 하는 수다운, 사다함, 알아함, 알아한이 되는 거는 다른 지혜는 없어요 아공의 진리를 얼마나 삶 속에 채화하느냐 따라서 이제 웬만한 탐진치는 내가 아공의 진리로 다 날려버린다 이러면 알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잖아요 정해상수, 무상고, 무아 이건 종교 초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려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3번에요 무상고, 무아의 진리인가에 더 잘 연결시켜 드릴 수 있게 3번에 이렇게 고치세요 수신결 있는 분들은 참나가 알아차리는 마음은 생멸하는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다 이게 다입니다 생멸하는 맛도 주세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 인가가 훨씬 쉬워집니다 아공의 진득요결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법공의 진득요결은 뭐예요? 결국은 그 생각감정 오감이 사실은 통으로 알아차리다 보니까 참나의 작용이더라 이거 알면 끝나요 법공으로 나아가기 전에 아공을 탄탄히 하고 법공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거기서 아공에 대한 증득요결 아공의 진리 증득요결에 제가 조금 수정만 더 할게요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수신결 혹시 있으시면 아공의 진득요결 혹시 기존에 기존 버전이 있으시면 첨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멸하는 즉 정신한 그 만 nas rent vibrate 그 만 moc 이제 좀 할 필요가 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